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벌이 있어 더욱더 골프가 즐거운 변기수, 홍인규, 더 라이벌! 이거 하나 더 주실게요. 죽었어요? 네, 나갔어요. 멀리서 써도 돼요? 아, FCB 누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왜 변기수, 홍인규의 더 라이벌이요? 왜요? 홍인규, 변기수의 더 라이벌. 제가 이겼기 때문에, 아까 오기 전에 사진 보셨죠? 제가 이겨서 이제 홍인규가 앞에 붙고, 변기수가 코딱지 많게 뒤에 붙고 더 라이벌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코에 뭔가 콧물 같은 게 지금 묻어있죠? 여러분들 그 콧물이, 네, 저의 진짜 그, 예. 네, 이런 상황입니다. 변기수 씨를 계속 이기고 있는 홍인규입니다. 지난주 영상이 대박이 나와가지고, 정말 초특급 게스트를 또 모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이번 주에는. 넌 누구 불렀어? 김구라 골프TV에서. 김구라 불렀다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김구라라고 그랬어, 지금? 김구라 선배를 불렀냐고 그랬지. 이런 분입니다. 이게 본심이 마음의 소리에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선배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구라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구라 아닙니다. 네, 네. 자, 김구라 골프TV에서 핫 이슈, 핫 메이커를 담당했던 우리 최지 프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야, 세상에나. 어머, 세상에나 마상에나. 아니, 그분 아니에요. 이분이 거기서 탈탈탈려갖고 멘탈이 지금 최강이에요. 박 사장님한테 그냥 멘탈을 탈탈탈탈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영어 돌아왔네, 이제.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지금. 네, 안녕하세요. 프로벌 포체즈입니다. 어머머머머, 지금 최예지 프로가 나오자마자 실시간 채팅이 500명의 동시접속자가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박, 예지 화이팅. 오늘 얼굴 너무 크게 나오는데 뭐야. 미안합니다. 하나 좀 틀렸습니다. 오늘 얼굴 좀 크게, 좀 뒤로 쓰세요. 네, 좀 뒤로.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죠? 이 동생들도 엄청 잘 쳐서 제가 9월에서, 네, 9월을, 9월? 9회, 9회. 아, 최근에 9회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죠. 자, 중요한 건 더 라이벌이 얼마나 친한 사람과 환상의 궁합을 펼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냥 친한 사람을 불렀어요. 누구요? 아, 여러분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민이 불렀습니다, 지민이. 어? 개 부문 지민이? 아, 김지민. 김지민? 그래, 지민아 나와봐. 지민이. 지민아. 내가 뵌 김지민이 아닌데? 그렇죠? 얼굴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룹퍼 김지민입니다. 아, 원조 또 우리 또 스크린 골프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김지민 프로가 그냥 완전히 싹쓸고 다녔거든요. 지투어 프로에서 엄청 또 날아다니셨잖아요. 싹쓸고 다니다가 약간 XX 같다고 외도했다고 왔어요. 아, 원조 씨씨가 더 좀 치받아. 네, 어, 예. 자, 우리 이렇게 팀이고 또 이렇게 팀이고. 아, 누가 이길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희가요. 그렇죠. 당연한 결과죠. 당연하죠. 그거죠. 저는요. 김지민 프로를 오래 봐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김지민 프로한테 좀 엎여서 갈 예정입니다. 누가 이길지. 벌써 홍인규 수. 아, 박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경기수 자리 배치가 너무 이상해요. 자리 배치. 아, 그래요? 네. 왜 형이 나오려고 해. 뒤로 눌러서란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이분들 얼굴 더 작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게스트를 사이드로 빼는 MC는 처음 본다고 송성호 님이 정확하게 기수 형을 집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변기수 승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더 변기수 팀 대 더 홍인규 팀. 과연 오늘은 누가 이기게 될지. 제가 서력을 하게 될지. 진짜 치욕입니다. 사진도 바뀌어. 콧물 그려. 자, 그럼 오늘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정말 저희는 의상하기 전까지만 물어뜯을 정도로 정말 오늘 라이벌답게 계속 말방구를 놓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노약자나 임산부나 어린이들은 빨리 방에서 나가주셔도 됩니다. 네. 너무 세게 쉴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말방구가 확실히. 자, 그럼 최유지 프로의 전략 또 들어봐야죠. 아, 저 워낙 센 걸 많이 바꿔 가지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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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되는데 저희 팀이라서 일단은 좀 안심이 됩니다. 아, 그래요? 홍인규 씨가? 네. 이야, 나 진짜 홍인규 많이 컸네. 자, 우리 김지민 프로가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저희 팀의 전략을. 저희 팀이 계속 못 가고 들었어요, 배가. 제가 지금 어깨에 이만큼 짐을 얹고 있는데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까불지 않고 김지민 프로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누가 더 잘 칠지 응원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자, 1월로 갑니다. 연습을 엄청 하더라고요. 우리가 라이브가 6시인데 4시 반에 오셔가지고 1시간을 연습하시고 좀 불안하셨나 봐요. 불안하지 않아. 최예지! 최예지! 파이팅! 자, 중요한 건 뭐 이 두 분의 실력은 WG 투어의 전설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냥 믿고 갑니다, 저는. 아, 긴장되네요. 음악이죠. 네. 최예지 프로 파이팅! 장승호 님이 힘차게 댓글 달아주면서 펑커를 넘어서 러프로 갔습니다. 나이스 샷! 아, 나쁘잖아요, 나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하러 위험하게 우측으로 봅니까? 네? 김지민 프로는 그냥 우아하게 네, 페어웨이도 갖다 놔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마무리 해볼게요. 김지민 프로의 약점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 티샷 전에 한 마디 해도 되나요? 근데 이거는 토보이 님이 네. 최예지 프로가 김지민 프로보다 언니인가요? 라고 하는 이런 민감한 질문을 안 하시는 건가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일. 댓글 중에 오늘 제일 기분없어요. 이거 아는 지인이야. 내가 봤는데, 어? 아이디 뻐꾸기 님이. 아, 아이디 뻐꾸기 님. 박사장님께서. 아이디 뻐꾸기 님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조용! 와, 명품 스윗! 와, 명품 스윗! 좋아, 들어오죠, 좋아. 김지민 프로님 나이스 샷! 아, 좋아. 이야, 나이스. 아니, 어디서 이렇게 파워가 나와요? 그러니깐요. 숨어있어요. 아, 숨어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 숨어있지? 근데 제가 러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잡초같이 살아가지고 러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80. 5m 오르막에 95, 100. 자, 러프니까 110. 피칭 치도록 하겠습니다. 막 지금 응원 물결이나 이런 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인규 응원은 없어요? 네, 저기는 이제 세미 러프. 자, 저를 응원해주시면 제가 컨시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라이브 또 오래 보면 지루하시잖아요. 빨리 끝내드릴게요, 컨시드! 자, 첫 명이 돌파했습니다. 컨시드! 붙었죠? 그냥 끝내겠습니다. 컨시! 컷! 그린에 붙었습니다. 컷! 컸구나, 죄송합니다. 그린에 붙었어요? 그린에 붙었잖아요. 나대지 않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때가 왔나? 드디어 때가 왔어. 아, 앞바람은 안 익네.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걱정되네. 어? 기수 형 빨간바지 입으셨네요. 예. 네. 광고자님들이 주는 대로 입어야죠.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오늘 피 터질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말하려고 했습니다. 피 터지는 변기수 씨. 이거를 탄도를 좀 띄워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자, 콧물과 빨간바지. 코피 터진다는 얘기죠? 나이스! 우와! 컨시! 컨시! 크죠? 크죠? 이야, 터질 뻔했는데. 그렇죠. 제가 잘 친 거예요. 네. 저희도 잘 쳤습니다. 네, 여기 오늘 그린 보수가 잘 돼가지고 그린이 좀 튑니다. 잘 튀네. 네. 휠X이 10cm가 그린이 좋아요. 맞아요. 휠X이 10cm가 어디 있죠? 휠X돼 있어요. 그렇죠, 강원도. 엔넉스 10cm파크라고 싶었잖아요, 스키자. tends 때문에 있어요. 헬젤리 프로. 지금 약간 뭔가 해탈하는 느낌이네요. 어제 내년에 총각했거든요. 헬젤지 프로가. 지금도 뭐. 인규 형 말방구 더 해요. 장성훈이 알겠습니다 김진 프로 조음 쿠르몬 님 이분은 기분 좋게 해 주셨는데 자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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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최예지 자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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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최예지 이것이 최예지 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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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력 예지력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이거는 듣고 가세요 기분 좋아요 네 말씀해 보세요 프로테스트 기준이 얼굴이네 이거는 기분 좋아서 이거 눌러줘야 돼 아니 아까 전에 댓글 봤는데 예지 프로 30대예요? 아니 이분들이 뻑고이를 날리시네 자 오늘 멘탈 훈련과 우리 댓글 훈련 많이 많이 또 받고 열심히 치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수 님 티셔츠 한번 다려입어야겠어요 직접 다려주시던가요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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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들어갔어 이것이 바로 들어갔어 아 3점 3점 오늘 박빙이다 이거 그렇죠 잘했어 앉으면 안 지면 돼 지는 걸 너무 지긋지긋해 이건 투혼 봐야지 그렇죠 가야지 질러야지 네 김구라 선배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거리는 안 나가시지만 야 투혼 추라이 아 투혼 추라이 제일 궁금한 게 김구라 선배가 아 사실 말이죠 좀 맞으면 한 2백 3, 40 나가거든요 나는 솔직히 난 2백 4십이 사실 저도 진짜 허리 끊어지라고 열심히 쳐야 나가거든요 너무 쉽게 2백 4십을 치신다고 하니까 2백 4십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저도 2백 4십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한 10백 4십 대강하는 거 같으니까 아 그래요? 제가 그 옛날에 미용사 일을 잠깐 했었습니다 진짜로 미용사요? 잘 깎아쳐요 자 오늘 깎아치겠습니다 네 자 왼쪽은 두고도 안 가니까 자 우측이 안전하고 왼쪽은 해적이니까 깎아치겠습니다 자 자 샤기컷 깎고 깎고 아니 샤기컷 깎고 깎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무랄 데 없는 샷 나무랄 데 없는 샷 네 나무랄 데 없는 샷 네 야 저거 봐도 나무가 거기 떡하니 있는데 네 아 나무 있는 샷이군요 네 나무 많은 샷 네 죄송합니다 너무 나댔습니다 네 근데 기수 형 왼쪽으로 코코라져서 해저 뒤에 빠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어? 뭐야 투원 추라인이야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투원 추라인을 제가 하냐고요 저는 티샷을 보내주면 되고 투원 추라인은 김지민 프로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 거군요 네 이렇게 팀 분열 보셨죠 네 자 투원 추라인을 얘기하고 우리 드라이빙 아이언을 잡은 우리 병기수님 근데 저런 게 죽으면 진짜 제작나죠? 저런 데서 맛이 가요 어? 아 아 맛이 가요?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 이거는 20대가 안 쓰는 말인데 무슨 맛인지 알아? 네 무슨 맛? 빨간 맛 황금의 허니 예지프로 아 그렇지 그것이 바로 빨간 맛 자 빨간 맛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세요 아니 왼쪽으로 아예 막아놓고 칠 거예요 그냥 자 아마존 눈물샷이라고 글을 써주셨는데 자 예지프로 말방구 굿 와 맛이 간다는 좋습니다 잘 찼어요 네 건강에 좋으시라고 피톤치드가 한가득 있는 나무 밑에서 여유롭게 여유롭게? 네 숨어 놨다고 생각하시고 입장료 없이 공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빌렸지만 러프 전문 최예지 러프 전문 최예지 네 아 제가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네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않아요? 네 그 넓은 페어웨이를 놔두고 그 진짜 좁디좁은 75m를 제일 좋아합니다 75m요? 네 75에서 70에서 90 딱 좋습니다 70에서 90 그냥 제가 남겨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자 자 조스타님이 목포 5거리 75m가 났나요? 났나요? 남을 거 같아 남을 거 같아 남을 거 같아 진짜 돼 남을 거 같아 남을 거 같아 남을 거 같아 정확한? 아 제일 좋아하는 거리야 59m 아 59m 59m 제일 좋아해 사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도 59년 왕식님 네 아니 오늘 공이 좋은 공을 저희가 또 세팅을 해 놔 가지고 거리가 조금 더 나갑니다 예즈 프로 머리 잘 나왔다라고 샵에 다녀왔어요 샵에 다녀왔어요 봤지? 깜짝 놀랐지? 샵 다니는 여자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봤지?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깜짝 놀라는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메트를 하겠습니다 홍인규 뒷땅샷 더덕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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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덕이 붙어 더덕이 붙어 더덕이 붙어 뒷땅 치고 붙는다니까 얘는 자 5m 안쪽에 뒷땅도 샷입니다 뒷땅샷 뒷땅샷 인규관님 있죠 뒷땅도 대땅 네 독도는 우리 땅 딱 네 기수 형이 60m 샹크가 잘 나요 샹크 나 본 적이 없는데 처음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도 웅진 샹크빅으로 다 키우고 있어가지고 괴롭히기 위한 단어가 몇 개가 있는 거야? 자 샹크는 안 났지만 멘탈 최고죠 최고의 샷이죠 봤지?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라인은 저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왜냐하면 오르막을 남겨야 돼서 차라리 어프로스라도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정성을 들여줘야 또 우리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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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프로만 나오면 닦아주는 거야 제두 씨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제두 씨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자 프로만 여자들만 나오면서 닦아주는 거야 남자 프로만 할 때는 꼭 한 번도 닦아줄 적이 없어요 이런 수색입니다 죄송합니다 차주 씨 자 버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버디 버디 이것이 최애지 이것이 최애지 이것이 최애지 우리의 예지력을 보았는가 나이스 감사합니다 벚꽃에서는 더럽게 보시던데 진짜 나도 보는 게 솔직하게 나왔네 아니 벚꽃골프에서는 실수 많이 하던데 와 버디하면서 18,000명 우리 구독자분들 골프님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18,000명이요? 아니요 아니요 1,900명 네 죄송합니다 바랭이죠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사장님이 퇴근하시다가 유턴하셨는데 다시 돌아가셨다고 얘기 듣고 자 김지민 프로 버디샷 조용 버디 버디 역시 와 저희와 리액션이 다르네요 저희는 뭐 아니 왜냐면 감상해야지 감상해야지 러프 정륜 프로 estratég인 3위터 전문, 3위터 전문! 럭크와 3위터 전문! 체인 프로님! 와, 최고, 최고! 우리 김진 프로님이 여기 오전에 뿌리 염색하고 오셔가지고 어디? 뿌연 공격, 뿌연 공격! 세심의 뿌연 공격이었는데 그걸 이겨내네요! 나무랄 데 없는 샷, 나무디 샷! 이쪽도 무슨 몇 분? 원수 저기? 오, 약간! 약간 들어오고 있었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느낌 아니까! 이 분도! 아, 괜찮아요! 자, 드디어 내 때가 온 건가! 어? 손? 경기 숲 속으로 와우와우! 잘 쳤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6번 아이가? 어프로치 할 수 있어요, 네! 자, 에이프론 7인, 에이프론 7인, 7인, 7인! 나이스! 7인, 7인, 섭! 아, 섭다! 오늘 골프 수준이 정말 높네요 그런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높지 않나요? 지금 뭐... 버디 아니면... 근데 파라뇨 지는 경기예요, 지금, 저희는 자, 퍼팅은 헤드업이 제일 최악입니다, 그래서 5두! 자, 이 분은 공을 안 보고요, 저 공 오른쪽에 있는 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우측 두 컵!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이 화가 났어요! 오, 관싱! 네, 어떤 분이 화가 났어요! 아론준 님이! 관싱! 다 약했네! 읽어라, 예술수로 이쁘다! 네, 가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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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복싱인데요? 자, 변기 스프리! 와, 올 타이! 자, 124m! 와, 잘 췄다, 잘 췄어! 팀빨, 팀빨! 이것이 체인지! 튀어, 튀어, 튀어! 굿샷, 굿샷! 아, 간쟁 에이프로에 맞았으면 컸을 텐데 그 전에 맞아도 정말 잘 들어갔다. 굿샷! 허리가 긴 우리 요롱이! 나이스! 제가 그냥 꼽겠습니다. 제가 날 허락했어요. 본성 듣기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측 끝 부분 살짝 안 들을 뻔했습니다. 꼭 넣으셔야 돼요. 좌측 끝! 들어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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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홍민규입니다. 스크린 천재 홍민규. 이번에는 MC전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첫 톨의 파워를 진짜... 똑바로 안 보이니까. 자, 여러분들 광고 타임입니다. 첫 톨의 파워를 18홀까지 체력, 파워, 집중력, 블랙마카 회! 보셨죠? 지난번 개판 치다가 오늘은 잘 치는 거! 김지민 프로, 최예지 프로, 뭐 삼행시나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맞아요. 삼행시 재밌겠다. 삼행시. 자, 최예지, 삼행시, 김지민, 삼행시 지금 올려주셔서 센스 넘치는 분들에게 블랙마카 백을 3통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에 한 통씩 3명. 1800명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댓글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많이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6번 홀! 자, 우리 MC전 싱글매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라형이랑 박사장님께서 인규형, 기도형보다 이팔이 셌던 모양이네. 예지 프로 거의 시체였었는데. 지금은 신인의 여신. 오, 여신! 드릴 수 없나요, 고구나무 셀프가? 아, 그래요? 시체였다고 했는데? 자, 여신님에게 잘 보일 수 있게 치겠습니다. 자, 피니쉬 이거. 엉덩이를 먹어요. 먹어야 돼요. 꼬리 안 하죠? 그만 좀 흔들어라, 오덩이 좀. 안돼, 그만! 역시! 아, 대박! 자, 이것이 바로 페어에이저. 네. 잠깐만, 이거 어떤 분이 최예지 저 이름으로 타명시를 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최! 최고로... 예쁜... 예! 예쁜? 예. 예. 얘가 예쁜? 최! 최! 혼자 웃기면 같이 웃으면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정신 차리세요. 네. 본인이 민망한가 봐, 제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네. 해주세요. 아니, 아니, 어디 갔어? 이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다 이거. 이거, 이거. 갈게요. 최! 최고로! 예! 예쁜? 지! 지민 프로님. 자, 뚜비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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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뚜비뚜바님께 블랙마카 100을 선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아, 저 이제. 안 되면. 아, 이번에는 골프공이 한 발샷 때 돼요? 티노피를 잠깐 조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티노피가 낮았는데 그냥 쳤어요. 아, 그건 네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갑니다. 자, 5일째 비기고 있어요. 막상막화.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시야, 밀렸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돌아왔어. 돌아왔어, 이건 돌아왔어. 사람은 돌아온 거야. 빼어! 그렇지. 오, 그렇지. 거리가 비슷하네요. 아, 이번엔 뒷말에서 큰일 날 거 했어요. 자, 전거 같아요. 네. 1m 들어가셨네? 자, 지금 싱글 대결이거든요. 우리 지금 홍인규와 저와의 MC 대결.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네. 52m네요, 이거는. 자, 김지민 프로는 지금 마치 PC방에 온 것처럼. 그냥. 너무 신기해가지고. 재밌죠, 재밌죠? 네. 아, 옛날 그런 느낌이 나. 스페이클럽이나 뭐 스카일로. 오 마일로. 네,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얘긴가? 너무 옛날 얘긴가? 아일로그스쿨,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개발하고 있는 X라빈샷으로. X라빈샷. 31번째 사시죠. 아이스크림 뜨듯이 딱 치면 50m 나와요. 네. 자, 무슨 맛들일까요? 외계인이요? 외계인 갑니다, 자. 아이스크림. 아, 진짜 날치고. 근데 이런 게 다 된다니까. 봐봐요. 딱 쓰잖아. 네, 이게 폼은 안 좋지만 50m를 칠 줄 몰랐는데 여러 번 쳐보니까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네. 네, 50m가 너무 어려워요, 아이스크림 샷. 네. 아몬드 X0은 60. 네. 체리 X0은 70. 네, 이렇게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0m. 자, 갑니다. 50m. Let's get it. 이런 걸 잘 쳐요. 짧은 거리. 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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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버디. 아, 변경수 씨 골프 잘 치시네요. 어, 괜찮잖아요?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데요. 자, 우리 김진이 프로 삼행시 나왔나요? 아니. 네. 이거 괜찮은데 이상홍 님이 올려준 거? 네. 이상홍 님? 네. 저기 홍익유 씨. 네. 여기다 버디 찬스 떠나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삼행시 읽어주세요. 저는 떠들어주세요. 저는 TV가 재밌어야 돼요. 자, 우리 한 분 다 선물 드리고 홍익유의 버디 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김구라 TV 보다도. 민. 민폐 없는 골프 TV. 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야, 완전히 이분은 거의 공익광고 협의 수준이야. 자, 이상홍 님. 이상홍 님 먹혔네요. 이거는 거의 뭐 EBS나 KBS 교양 쪽으로 보내줘야지 뽑아주는 건데 역시 김진이 프로가 참 착해요. 자, 음성 듣기 한번 눌러주세요. 자, 끝. 자, 끝. 자, 끝. 자, 끝. 자, 끝. 내리마니까 부드럽게. 아, 너무 맞다. 너무 약하다. 너무 약했다. 어? 너무 약했다. 아이고. 너무 약했다.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하나 앞서나가게 됐네요. 아, 네. 제가 너무 앞서나가니 왔어요. 앞서나갈 시간이. 어, 저는 이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끝나자마자. 흘러 흘러. 왼쪽으로 흘러 흘러. 바디 파싱. 뭐라고 해서 한 번 말씀하세요? 네. 한 번 오른쪽으로 한 것 봐. 아, 네. 한 것 봐. 진짜 바보 같네요. 흘러. 흘러.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네, 안 달라졌어요. 좋습니다. 와, 이거 홀인원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그냥 일단 잘 친 것 같은데. 홀인원하면? 어, 너무 크다. 홀스피드 39.9 이거 봐야죠 39.9면 나는 48도를 쳐야죠 이야 뭐 이렇게 칼까 그렇죠 48도 저는 너무 잘 들어간 줄 알았어요 잘 쳤는데 내리막이 스메서 많이 다 읽었네 자 48 홍인규TV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홍인규 골프TV 대 변기수 골프TV의 대결이 되어버렸네요 구독자 15만 아니면 꼴랑 4만 적과 꿀이 넘치는 변기수 골프TV로 넘어오세요 자 변기수 골프TV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골프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기 거만 홍보하네요 우리 골프존이 잘 돼야지 사장님 보고 계시죠? 아 진짜 아 잘못 쳤다 너무 나댔다 잘못 쳤다 하잖아요 근처 붙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 온댔다고 봅니다 아 진짜요? 아 다행이다 아 약간 밀렸어 너무 나댔네요 사장님께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제 끌려가는 사람의 마음으로 알겠지? 네 저군요 아 나 벙커샷이 너무 어려워요 MC 키샷입니다 내려오세요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네 네 자 우리 다행히 최혜지 프로님이 어려운 벙커샷을 해주셔서 다행이네요 저 진짜 벙커샷 너무 못하거든요 벙커는 어떻게 해요? 어떤가요? 벙커는 어디서 치는 거예요? 아 벙커는 그린 주변 벙커는 저 색깔 진한데 네 무릎 높이에서 이렇게 딱 드롭이요? 네 무릎 높이에서 무릎 드롭 무드 무드 잡아주시고 잠겼습니다 그리고 채도 대면 안 된대요 네 당연한 거예요 그건 알고 계세요 네 인규 씬은 어떻게까지 채를 대고 쳤거든요 매너 없이 네 나이스 와 이것이 최혜지 이것이 최혜지 대박 저 싸인 좀 해주세요 와 정말 대박 감사합니다 잘한다 와 대박이야 안 들리는데 약간 위기를 최혜지 프로님 덕분에 넘겼습니다 한 번만 더 저는 오른쪽으로 스팅클럽 다 안 받으세요 에이 꽤 많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데 떨어뜨려 놨네요 네 네 이게 오르막 내리막이네요 하지만 그녀가 누굽니까? 김지민 프로 아니겠습니까? 실력은 어딜 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선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재미난 댓글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우리 프로님들이 선물을 주실 겁니다 3천명 돌파 됐습니다 3천명 감사하고 야 그림 바뀌었다 그림 바뀌었다 오 야 나이스다 여기 들어갔다 오 안 되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